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노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당사자인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세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당사자 고멜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자 고멜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멜 입장에서 보면 창녀였던 자기의 상황과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멜이 자기가 선지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는 당연히 무슨 전제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선지자랑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 비참한 그런 음란하기 짝이 없는 옛 생활을 내가 청산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을 텐데 참 불행하게도요 인간의 그 의지는 참 약한 거 아닙니까 그 결심이 눈녹던 녹은 사람이 고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멜은 그 선지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옛날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그 음란한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자식들을 두고 남편을 두고 이제 가출한 거 아닙니까 집을 뛰쳐나간 건데요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왜 고멜은 그 선지자와 결혼하면서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결혼했을 텐데 왜 호세아 고멜은 그 남편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가출이라는 그런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나 이게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건 고멜이 결혼한 후에도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제가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오늘까지 저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게 들려지는 이런저런 크리스찬들과 또 심지어 그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 타락한 이야기는 바로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본성 얼마나 질기고 질긴 게 이게 죄의 본성입니까 오죽하면은 평생을 그렇게 잘 싸웠는데 은퇴를 앞두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심지어는 뭐 70 넘어서까지 예수 잘 믿던 장노님들이 은퇴하시고 그렇게 실족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은요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방금 읽었던 호세야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저는 이 호세야 3장 1절에서 이제 이 두 타락의 양상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죄의 본성의 두 기둥을 발견합니다 이 3장 1절에서 여러분 3장 1절에서 발견되는 이 죄의 본성의 두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이렇게 표현된 물질 추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이것으로 상징되는 이 물질 추구 이게 죄의 본성의 한 기둥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타락 추구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죄의 본성의 양상의 긴 싸움은 바로 이 두 축 아닙니까 첫날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진입한 이후에 그 발신에게 그렇게 그냥 빠지게 된 것도 결국은 피를 주거나 하는 신이라는 거기에 혹한 거 아닙니까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냥 좀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발신을 숨기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물질 추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쾌락 추구라고 하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가 물질만능주의에 빠졌다 크리스찬들이 만몬신을 숨긴다 돈 돈 그런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물질 추구 또 쾌락 추구 그 목사님들이 주로 성적인 문제로 넘어진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죄의 본성의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들어간 이후로 오늘의 일이기까지 저희 어머니를 위시해서 저를 아끼는 분들이 충고하시는 건 이거예요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또 하나 더 붙여서 명예 그 교만을 조심해라 그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교만의 문제는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우리 자신을 잘 아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스리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 이거는 살으름판을 긋듯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만 조심하면 억울하잖아요 여기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성가들 항상 불안해요 저렇게 아름다운 남녀가 매주일마다 오오오오 막 그러면서 노래 연습하면서 이렇게 만나면 그 얼마나 서로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래 실제로요 그 교회 안에서 성가단에서 이 남녀 간의 이성의 문제가 가끔씩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유치부 선생님들 여기도 지금 남녀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하여튼 우리는 항상 이 이성에 대해서 또 조심 또 조심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그 저에게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긴장하면서 그걸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이 죄의 본성 두 가지 두 기둥은 이 물질 추구 회락 추구 이 잣대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이 쾌락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마음껏 요새 젊은이들 보십시오 당일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에 들면 바로 그냥 호텔에 가고 그냥 그걸 원나잇 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애들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쾌락을 그냥 절제하는 것보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질 기왕에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돈 팡팡 써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왜 절제해야 됩니까? 왜 평생 그 한 여자밖에 그렇게 쾌락을 나누는 대상으로 왜 한 여자밖에 그렇게 못하느냐고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도 아시고 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쾌락은 절제해야 된다 물질을 절제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 유럽을 한 번 보세요 미국 보세요 그 쾌락을 왜 억제해야 돼? 왜 한 여자랑만 사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멋대로 즐기는 그 유럽하고 미국을 보세요 지금 이혼은 급증하고 정신질환자는 급증하고 미국에서요 그 밤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숫자는 저도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제가 전에 얼핏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몇 억 달러인가 뭐 하여튼 이것도 확실치 않은데요 숫자를 까먹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렇게 그냥 막 쾌락을 추구하고 내키면은 이 여자 저 여자 멋대로 그냥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본주의의 극단이 미국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미국은 심각한 문제고 대한민국도 미국 반걸음 따라가는 나라 요새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냥 끌어모아서라도 돈돈 그러고 살고 성적인 이 타락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 저리 가라 그래요 말로도 없이 이렇게 퀄락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그런 길을 가고 계시는 분 이따가 간증해보세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한 여자랑만 사는 어떤 김서반하고 대조를 해서 여러분 더 행복하세요?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보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여자랑 같이 쾌락을 즐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돈 펑펑 쓰는 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도 아시고 둘도 아시는 하나님이 얘의 아서라 절제해라 이렇게 하실 때는 그게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고멜이 말입니다 그 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외간 남자를 따라 가출을 했겠냐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자기에게 더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가출을 했는데요 저는 이 본문에서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가출한 고멜의 그 가치가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하면요 자 호세아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이제 호세아가 다시 이 여자를 돈을 주고 이제 되찾는 그거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이 고멜을 되찾았거든요 구입하는 이 여자를 이제 되찾는데 그 돈을 지불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국기 21장 32절을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은요 소가 지금 다른 사람이 소속 다른 사람의 이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이게 되면은 그 배상금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게 보니까 지금 남자 남종 여종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 이자 구분 없이 은 33개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의 목숨값이 은 30인데요 지금 고멜이 몸값이 얼마입니까 몸값으로 지불한 게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출한 고멜은요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한 거예요 지금 그 고상하고 참 품격을 갖춘 자기 남편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가출을 해서 딴 남자를 추구했을 때는 자기 행복하자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노예보다도 못한 싸구려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데요 고멜의 생각과 달리 자기 남편 곁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는 게 이렇게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처럼요 지금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가 지금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묘사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호세아서의 내가 네 남편이라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의 값어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멜처럼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초라해지는 인생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10편 8편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걸 세 번 역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자 10편 8편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내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산다면 그럼 제가 당연히 목사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만약에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요 제가 뭐 뭘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확신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일은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제가 유학 가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금 교수가 됐다 혹은 내가 무슨 유명한 국회의원이 됐다 심지어는 제가 대통령이 됐다 제가 삼성그룹 같은 그룹의 회장이 됐다 내가 별의별 좋은 걸 다 끼워 맞춰봐도요 제가 지금 주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의 제 상태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저는 종종 그 찬양 아시죠? 주님 한 분밖에는 제가 지금 목이 잠긴 상태라서 이걸 부르는 게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는 것 같아서 망설이는데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중단할게요 이 노래 후렴에 보면은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충분히 잠이 깨우고도 남아요 충분히 잠이 깨셨죠 저는요 이 찬양이 샘솟으니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이요 저는요 지상 최대의 과제가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실패한 인간이에요 내 이 샘솟는 이 사랑이 제 아내에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 새아이에게 내 이 행복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제가 외식시켜주고 비싼 옷 사주고 이래서 행복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이 행복한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이 홀로 넘치니까 제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설교 준비만 해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요 고멜처럼 그 호세야 떠나가지고 가출해서 그 남자랑 외간 남자랑 막 닥치는 대로 그렇게 막 그냥 몸 굴리고 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엎지 않으면 누가 나 같은 거 얘기 들으려고 지금 새벽에 지금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오시겠냐고요 저의 저 된 건요 저 자신이 아니에요 저와 저부터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교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한 5분에서 10분만 제가 좀 시간을 더 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고멜이 범한 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막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유혹을 잘 이겨서 고멜과 같은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요 본문 호세아 3장 3절에서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3장 3절 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건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의 고멜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게 꼭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이게 이 3장 3절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비결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 호세아 3장 3절에서 호세아가 제시하는 대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대안이 뭐냐 3장 3절 초반부에 나오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게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대안이라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미국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김치 먹고 왔거든요 아침에 내가 김치 먹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막 엄청 싫어해요 막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걸 표현을 해요 마늘 냄새를 막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내가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 없으면 그냥 이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이렇게 싫어하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DNA가 우리가 김치가 땡기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좋아하는 건 어릴 때부터 자꾸 먹여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김치 씻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렇게 먹였잖아요 애들한테 계속 김치를 먹여가지고요 계속 또 밥상에 김치 올라오고 하니까 자꾸 접해서 좋아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스테이크를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먹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자꾸 접해서 그런 거예요 접해서 김치 계속 먹으니까 김치가 좋아진 거예요 지금 여기요 유혹을 이기는 대안이 뭐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물질 추구 쾌락 추구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자꾸 흔들리는 거 젊은이들이 지금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 이 사단의 물량 공세 거기에 지금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순장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그 강중호 선수 그 신문에 데스트필됐잖아요 시카고에 원정 가가지고 어느 젊은 여자를 호텔에 불러들어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 근데 그 여자가 성폭행했다고 고발을 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저 결혼 안 한 총각이 처녀를 불러가지고 호텔에서 성관계 가진 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강제로 했나 합의해서 했나 그저께도 무슨 그 20대 무슨 가수가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 여자앞으로부터 무슨 고발을 당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어린 가수가 성관계를 가진 그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합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지 혼자 이렇게 했나 이런 가치관이 한 2, 30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꾸 접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제 동성결혼 이거 시간 문제지 이제 우리나라 어느 시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영화를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 이제 한국에서 만든 영화를 보세요 그 동성의 미화가 아름다움이 계속 거기에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젊은 애들이 자꾸 접하면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이에 갈 때 그때 남자 깃뚫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지금 미쳤나 싶더라고요 남자가 깃뚫고 왔는데 죽여 죽여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깃뚫는 남자를 보니까 요새는 다 제정신처럼 보여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남자 깃뚫는 게 어때서 이게 문화라는 거거든요 자꾸 접하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그게 문화예요 남자 머리 기르는 거 70년대 기를 했으면 그거 완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을 거예요 지금 남자 머리 기르고 뒤로 이렇게 꽁지 머리 안 두고 누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도 이상 안 하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두상이 이게 스타일이 제가 그렇게 묶으면 100% 심부름꾼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안 하지만 자꾸 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요 요새 내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노출이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딸랑 한 시간 주의라고 깨들어 한번 보세요 그 한 시간 안에 분방 공부까지 다 해야 돼요 다 여기 지금 포세하가 제시하는 대안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안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대안이 뭐예요? 주중에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돼야 돼요 예배는 안 드리지만 공적으로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경님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지금 호세하가 제시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호세하 3장 3절 중반절에 나오는 걸 보십시오 음행하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건요 이미 내게 형성된 습관적인 죄 이미 내게 형성된 습관적으로 행하던 엄란한 생활 태도와의 단절 옛 생활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특세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특세를 통해 그런 단절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게 특별 새벽 부엉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나 얼마나 내 가슴이 뜨끈뜨끈했나 오늘 막 뒷골이 땡길만큼 설교 듣다가 전율이 느껴졌나 감정이 자극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아무런 그런 뜨거운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단하시면 돼 내가 옛 생활과 결단해야 되겠다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대안이 뭡니까 호세하 3장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도 내게 그리하기라 하였노라 가장 중요한 대안이에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기다리겠소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릴 테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신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작동이 된다면 나를 기다려라 나도 오늘을 기다리겠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읽혀진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요 유혹 많이 받습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인격이 아니에요 이 유혹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참아낼 때 나를 기다려라 나도 오늘을 기다리겠다 그룩하고 순결한 영적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날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요 유혹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교회 돈 몇 푼 때문에 교회 공급 내가 함부로 쓰다가 이 목사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리마 이 말씀 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부로 설 순 없잖아요 아무리 뭐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그냥 자유로운 시대를 할지라도 제가 제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해서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리마 이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요 20대에요 그때 그 무디 바이블 인스튜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장님께서 설교하는데 학생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설교하다가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부터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다른 생각 다 해도 되는데 코끼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라 그러더니요 내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재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한 거예요 1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 중에 코끼리 생각을 안 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1분 동안 코끼리 생각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무엇이라도 다 생각하라 그러면 100% 실패해요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하면서 코끼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무디 바이블 인스튜트 학장님께서 제시해 준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끼리 생각을 안 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1분 동안 코끼리 생각 안 하려면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발부둥치는 그것이 아니라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린 강아지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그거 100% 실패인데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걸 생각하라는 이게 정답이라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왕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애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마 나를 기다려라 그동안 나도 너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히브리스 3장 1절 여기 나와 있는 호세하 3장 3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 세 번역으로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기다리겠소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리마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기다리며 이 유혹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 어른들이 잠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우리 큰소리로 선포하듯이 박수치면서 결단하듯이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별과 매달래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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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할 것은 형제여 고맙지는 우리들은 유명하게 하니라 우선 보다 멀어 이제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를 흔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니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로 그리스로 칼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오 오석석 기다리시오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니라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